사이비 교주들이 역사상 계속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바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팬덤만 형성시켜 놓으면 돼요. 그들이 알아서 다 해줘요. 지금 뭔가 이상하다. 너네 회계나 장부 까라. 이러면 친일파로 내몰었어요. 그게 인간입니까? 고등 침팬지가 그럴 수 있지. 근데 대가는 확실히 치르고 참교육 가자. 이게 안 되면 그게 사회입니까? 그게 잡탕이지. 일본에서 소녀상 운동 그만두라고 말이 나왔더군요. 이런 게 빌미가 돼서 오히려 공격받는 거죠. 누가 일본을 돕고 있나요? 지금. 그렇죠? 소녀상 또 하면서 또 자기들 이익을 취하고. 소시오패스트들이 여러분 잠자지 않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남들 털어먹으려고. 일반인들은요. 순진한 역지사지래요. 설마 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것 때문에 호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털려요. 일반인들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역지사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들은 그렇게 역지사지 안 해요. 진짜 상대방 마음이 뭔지 알아내야 역지사지거든요. 진짜 상대방 마음을 알아내야. 오늘 광선검 한번 갈까요? 이 소시오들을 우리가 물리칩시다. 어떤가요? 제다이. 여러분 제다이의 후계자들이 되시고 제다이들이 되셔서 다크 보스랑 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어줍지 않은 역지사지는요. 호구입니다. 호구짓이에요. 호구짓. 안하니만 못해요. 그런 역지사지는 윙윙윙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소시오패스트가 여러분 소시오패스트가 일반 중생들 착취해 먹는데 언제까지 보고 계실 거예요? 그쵸? 언제까지 보살이 나와서 이 상황을 정리할 사람들은 보살들이. 왜냐하면 일반인들은요. 그 잘못된 역지사지 하고 있고 그럴 리가. 또 심하면 광파가 돼 있고. 그쵸? 이 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계속 사이비교 나와서 일반인들 이런다니까요. 일반 고등 침팬츠는요. 사이비교에 털리고 나와서 정신 차리자 하고 또 사이비교 찾아가는 게 일반 고등 침팬츠예요. 또 비슷한 환경에 또 가 있어요. 이번엔 괜찮겠지라고 또 말도 안 되는 낙관론을 펴면서. 두 번 털리고 세 번 털리고 네 번 털려요.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보살도로 가야 되는데 보살도로 가는 게 아니라 좌절을 해버려요. 이 세상에 양심은 없구나. 이게 최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처님 이런 모든 성인들이 그 위선자들을 그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 성인들이 하려는 일을 막는 세력이 누구냐? 위선자들이거든요. 아예 악인들은요. 정의감을 불타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요. 타산지석의 역할은 해요. 반면 교사의 역할을 하는데 위선자들은요. 완전히 말아먹어버립니다. 선에 대한 의욕도 날려버려요. 모든 진리를 찾겠다는 성자들까지 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입이겠지, 저쪽도. 다 위선자겠지 하고. 지금 벌써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 돕겠다는 단체가 지금 정의연, 나눔의 집 난리 아니죠. 나눔의 집은 조계종 산하죠. 이 짓을 해버리면 앞으로 누가 그러면 이제 나설 때 누구를 믿겠어요? 누구를 믿겠으면. 위선자들은요. 인간의 양심의 싹을 밟아버린다니까요. 이제 누가 양심적으로 이한부 할머니 돕겠다고 나설 때도 여러분 다 의심할 거예요. 저것들도 똑같은 놈인가 보다 하고. 바리세파한테 실망을 하면 예수님한테도 실망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애초에. 똑같은 놈일 거다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위선자들을. 기부도 못 한다니까요. 이제. 유재석 씨가 기부한 것도 나눔의 집에서 동의도 안 받고 다 다른데 썼더만요. 유재석 씨가 인터뷰한 거 올라오던데요. 정말 가슴 아프다면서. 황당하죠. 그럼 나중에 또 기부하겠어요. 이게. 쉽지 않겠죠. 일단 하시더라도. 의심이 생기겠죠. 선행을 하는데 의심이 생기게 만들고 양심의 싹을 짓밟는 그 행위를 누가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아예 악의 세력은요. 양심을 타오르게 해요. 위선자들은요. 양심을 왜곡시켜버려요. 시켜버려요. 진짜로. 양심. 지금 후보생들 많을걸요. 정의원 저기 저기가 난리나도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하는 후보생들이 또 있다니까요. 소시오패스들은. 기가 막히게 한다니까. 왜 내가 위안부에 빨대 꽂을 생각을 못 했을까 하면서 자책하고요. 욕심노트 쓰고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더 냉정해지자. 이런 욕심노트 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의가 똥값이 돼요. 이분들 때문에. 이제 정의란 말 들으면요. 아 거기 정의 이름 걸고 이렇게 불의를 저지르는 곳 이렇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 감당하실 수 없으면요. 정의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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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